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통일 대박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안팎의 변수가 매우 많아 성급한 전망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이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남북 경색 국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에도 변화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달라질 만한 조치는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거절한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전망하기에는 현재 남북한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권력계층의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김정은의 견제세력 없는 1인 독재체제 강화는 남북관계에서 오판 가능성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 4월 위기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키리졸부, 독수리연합군사연습 등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이를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 위기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감행할 수 있는 시도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우리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채택 여부입니다.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과 산적한 남북 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 당사국 외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은 자국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통일의 당사국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국은 말로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죠. 실제적으로는 국가 이익의 문제 딱 들어가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한편 남북 관계에 현재를 보여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비전, 북한 전념서 보내기 운동 등 상당수 기독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는 22일 대북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간간이 일부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 지원을 승인해왔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점에서 대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안팎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 조기 붕괴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